전남 지역에서도 어제 하루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에서 제주 262번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 확진자인 전남 510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트 격리 중인 화순 요양병원에서는 전남 511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광 지역민인 전남 513번 확진자는 서울시 금천구 153번 확진자가 있었던 김장 모임에서 전염됐습니다. 이밖에 순천에서 전남 512번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감염 이유와 경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